기획보도 방치된 역사현장 폐사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한 수천여 사지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사지의 가치를 알리는 민간 차원의 활동을 알아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법을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0여 년의 조사 끝에 우리나라 각지에 5,700여 곳의 사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 숫자가 많아 직접적인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대한불교청년회가 2014년부터 실시해온 문화재청 공모사업 폐사지 지킴이 활동은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구를 활용해 성인과 청소년에게 폐사지 가치를 알리고 모니터링과 정화활동을 펼쳐 방치된 사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에도 경기, 강원, 전북 지구에서 수원 미륵사지, 강릉 굴산사지, 익산 제석사지 등 10여 곳의 사지를 찾아 문화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폐사지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또 역사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요. 내 지역, 내 마을의 불교 문화에 대한 내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의 청년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수천여 곳에 달하는 사지 가운데 사유지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는 최근 보조사상 제60집에 발표한 논문, 폐사지 보존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근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폐사지 같은 문화유적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류호철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지를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문화유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일부 보완하면 될 것인데 폐사지 보호에 적용한다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 특성상 야외에 노출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지적 문화재인 사진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현장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가사지 보호는 relaxed usn. 침대 노출라는jek 더 이상 방치 가사지 보호 1장 가사지 보호 1장